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랭크입니다 반갑습니다 스타크래프트 출신 프로게이머로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릴 RTS가 나왔어요 유료광고 아니구요 제가 처음에 봤을 때는 되게 스타크래프트스러운 그래픽이었어 제로스페이스 리얼타임 스트레지 게임 우리 많이 보던 그런 인간같은 애들도 나오고 저그같은 애들도 나오구요 좀 이따 말씀드릴건데 저기에 또 고르는 그런 선택지같은 것도 있고 프로토스같은 애들도 나와요 요렇게 유닛과 영웅을 선택할 수 있는 그래픽도 생각보다는 벌써 많은 발전을 이뤄낸 것 같더라구요 아무 말도없다 갑자기 갑툭튀한 게임인데 굉장히 좀 현재까지는 볼만해요 요런식으로 스토리 라인도 있고 캠페인 라인 울트라같은 유닛이 꼭 나와야지 저렇게 그쵸 자 제로스페이스 공식 설명글입니다 당연히 한국어로 번역은 안되있고 이 킥스타터 페이지 가도 요렇게 나와있더라구요 저는 팀리키드 페이지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런식으로 일단 게임 화면이 좀 나오면서요 SF 스토리를 담은 영화같은 RTS 용병 영웅 그리고 조합을 여러가지 할 수가 있는 요런 거를 좀 강조한 RTS구요 보시면 뭐 탱크나 뭐 전반적 유닛들이 바퀴를 좀 크게 키운 듯한 그런 유닛들도 있고 전반적으로 저희가 많이 봤었던 그런 유닛들을 조금 제로스페이스만의 특색을 갖춰가지고 풀어나간 게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위에 보시면은 뭔가 식충같은 것도 있죠 식충같은 것들이 위에서 좀 때리기도 하고 자 제가 또 눈여겨본거는 요기 있어요 매력적인 스토리를 담은 광범위한 지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매스 이펙트나 발더스 게이트와 같은 게임과 유사한 분기형 내러티브 제가 옛날에 영어 방송을 할 때 매스 이펙트라는 게임을 했었거든요 거기서 선택을 어떻게 하나에 따라가지고 이제 분기가 나눠져서 다른 스토리로 흘러가는 건데 RTS에는 그런게 거의 없어요 일자형 진행으로 쭉쭉쭉 이어나가는게 보통 RTS 플롯이다 보니까 특히 에이즈 오브 엠파이어는 정말 재밌는데 많이 아쉬운게 뭐냐면 에이즈 오브 엠파이어 스토리 작가분이 너무 일자형 스토리를 중요시 하셔서 이렇게 분기가 없어요 뭐 무조건 어떤 문명이 박살나야 되고 무조건 어떤 국가가 박살나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에이즈 오브 엠파이어 스토리에서는 굉장히 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요런 게임들은 이제 창작형 스토리이다 보니까 약간 분기병을 분기점을 많이 만들어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런 부분이 좀 차별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은 뭐가 있냐면 워낙 여기 커스텀 캠페인이나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한 커뮤니티 쪽에서 참여를 하기 때문에 많은 재밌는 캠페인 것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요런 좀 생각을 해보고요 게임 보시면 요렇게 기지 건설, 자원 수집, 유닛 훈련, 업그레이드 전반적으로 스타크리프트, 에이즈 오브 엠파이어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벌써 이제 게임이 어느 정도 플레이할 수 있게끔 나온 거 자체가 되게 신기하긴 해요 아직까지 뭐 알파나 베타가 들어가진 않았지만 이렇게 실제로 유닛을 컨트롤하는 부분이 별로 이질감이 없어요 당연히 좀 가다듬어야 될 부분들이 있긴 하겠지만 저희가 평소에 스타크리프트나 에이즈 오브 엠파이어 하는 느낌과 전혀 다를 게 없는 벌써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뭐 당연히 스타투에 있는 젤라가 타워 그리고 뭐 거점 장악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요런 식으로 요건 노바 기술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 것들도 있고요 벌써 보시면은 애들이 이거 죽었을 때 나오는 시체 효과들 보시면 그래픽이 굉장히 괜찮아요 아직까지 조금 더 알파 베타가 나왔기 때문에 더 많은 부분들을 이제 가다듬을 텐데 생각보다 그래픽 괜찮더라고요 요런 식으로 용병 그룹도 선택을 해가지고 적당히 해 인마 크로키 호노칸이 4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병도 이렇게 선택을 해서 구입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거 있어요 이제 스타투 캠페인 같은 거 보면은 용병을 이제 그 한정된 자원을 통해서 우리가 산 다음에 그 유닛을 쓸 것인지 아니면 그 돈을 다른 데 쓸 것인지 이런 게 있는데 요게임은 일단 기본적인 틀을 제가 스타투에도 맨날 뭐 얘기를 했었던 아니 유닛을 리버도 쓰고 뭐 커세어도 쓰고 한 다음에 롤 하듯이 픽 밴을 통해서 어떤 거는 밴하고 어떤 거는 픽을 하고 요런 식으로 하면 좀 좋지 않겠냐 그런 것들을 여기서는 이제 자유롭게 게임 들어가기 전에 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요런 식으로 용병들이 있고요 캠페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깊은 관계에 깊은 관계를 이런 역회로 보이는 이런 애들과 깊은 관계를 가져서 일단 이쪽 스토리로 갈 것인지 저쪽 스토리로 갈 것인지 뭐 스타크리프트2도 따지면은 뭐 토시를 토시랑 하룻밤을 할 것인지 아니면 노바랑 깊은 관계를 맺을 것인지 그렇게 정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고런 것들처럼 어 그런 게 있는데 요기서는 오히려 진짜 굵직한 스토리들이 이렇게 진짜 격까지 빠져나가 빠져나가는 게 아니죠 뭐죠 뻗어 나가듯이 어 뻗어 나가듯이 존재할 수 있다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협동전도 당연히 있고요 스타투에서 협동전이 굉장히 인기를 끌었기 때문에 많은 RTS들이 협동전 되게 관심있어 하고 집중도있게 만들고 있어요 요런 식으로 전투하는 모습 우리 당연히 경쟁 쪽도 있고요 여기 나오듯이 요렇게 스타투 출신들 사람들까지 모집을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요렇게 영웅들이 있는데 요런 뭐 근데 제가 이걸 봤을 때는 유독 요 분이 있잖아요 되게 AI 그림으로 생성된 것 같은 느낌이 있더라 그렇지 않아 유독 얘만 다른 애들은 모르겠는데 하도 AI 그림들을 많이 봐서 그런가 어 아무튼 아직까지 이제 이제 킥스타터 모금을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뭐 일러스트나 게임 설정 같은 것들은 많이 바뀔 수 있어요 바뀔 수 있다 보니까 요런 것들은 뭐 제가 눈여겨보지 않겠고요 이제 팩션이죠 보통 이제 쉽게 말하면 종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종족 이쪽 종족 저쪽 종족 있고 나머지도 두 개 정도 더 추가되면서 워크래프트 어 처럼 이제 네 개의 종족 요렇게 있을 것 같고요 현재까지는 두 개의 종족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용병 용병 파트 그리픽이 되게 제가 좋아하는 질감이에요 딱 이 외곽선이 있으면서 워킹데드 게임 같은 그런 질감이라고 해야되나 딱 분간이 되게 좀 해놓고도 저희가 많이 보던 그런 유닛들과 비슷하게끔 좀 갖다 놓은 자 게임 플레이 추경 영상인데 화질이 별로 좋진 않아요 공식이긴 하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나레이션 하는 분이 저희가 맨날 하던 현실 케일기 캠페인 또 오리지널 쪽인 GGG 쪽 그런트 목소리입니다 목소리가 참 좋죠 지금 보시면은 이제 눈에 보이는 그래픽이 벌써 저희가 요 롤 트레이더 트레일러도 말고 인게임 영상 보면은 벌써 플레이어블이야 근데 여기서 제가 딱 본게 위에 그 패널 자체가 진짜 익숙한 맛이야 아무래도 스타크래프트 출신들도 많이 이제 컨설팅을 하다보니까 유닛들의 그런 뭐 그래픽이나 그런 밸런싱 디자인도 그렇지만 저기 UI도 보면은 여기 딱 봤을 때는 아 스타2의 향기가 많이 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캠페인 뭐 코어 협동전 그리고 대전 게임 요렇게 있구요 캠페인 부분 매스 에펙트 얘기가 계속 나오죠 분기점을 만들어내서 스토리를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쭉쭉쭉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구요 뭐 굉장히 그 이런 영상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이 자꾸 가는 가는 그러시는데 뭐 발더스 게이트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러브라인은 또 존재할 수 있겠죠 그런 것도 또 셀링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멜키웨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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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전 의자 가능 협동전 부분 아니 게임 영상을 보면은 벌써 어느 정도는 게임할 수 있게끔 이게 그래서 나는 좀 믿기지가 않더라고 이렇게 엔진이 이렇게 벌써 좋을 수가 있나 스타2도 이 단계에서 보여준 영상들은 좀 프레임 드랍도 있긴 했는데 너무 스무스해 그리고 벌써 유닛 한 마리 한 마리 죽는 그 시체의 모션도 되게 디테일해가지고 아니 이만큼 개발을 벌써 진행해놓고 난 뒤에 펀딩을 받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여기 독사 같은 사람도 좀 보이죠 워낙 스타크래프트가 SF RTS의 정석이라고도 또 볼 수 있는 그런 대중적인 게임이 되어버려가지고 비슷한 유닛들이 모이는 건 좀 어쩔 수 없어 뭐 스타크래프트도 따지고 보면은 어디였죠? 무슨 게임이었더라? 깜짝 까먹었다 스페이스바이 나온대 그쪽들 좀 많이 차용을 했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어 워낙은 그래도 더 매니악하게 갔다면 스타크래프트는 조금 더 대중적으로 왔고 그쵸? 협동전 패널 같은 게 좀 보이긴 하죠 이제 조합을 해가지고 경기 들어가기 전에 종족과 용변 같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 플러스 히어로 이런 기술이 가능하다면 이젠 프리메이드 파크션이 아니 게임이 굉장히 부드러워 그쵸? 당장 해도 할 수 있겠어 지금 저걸링 같은 게 보이고 바퀴 같은 게 보이고 뭔가 느낌적인 느낌 전술에 스타크래프트 2 얼마 전에 개발 중일 때 영상 보여드렸는데 이럴 땐 꼭 전술에 나와줘야 돼 그래야지 보는 사람들로 하여도 와 개쩐다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우리 전술의 스테레지 게임을 구입할 수 없지만 그쵸? 바퀴가 졸라 쎄다 바퀴랑 너무 똑같이 생기긴 했어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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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좀 큰 놈이 용병이겠죠? 코브라 같은 유닛들 탱크인데 코브라 브래피 굉장히 좋죠 유닛 모션도 굉장히 부드러워 지금 보면은 약간 시즈 탱크 같은 유닛인데 저그 같은 종족이 쓰는 유닛이야 그쵸? 시즈 모드를 하면은 조금 더 멀리 때릴 수 있고 강한 데미지가 나오고 요런 식으로 이렇게 피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스타크래프트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탱크의 포격은 못 피하지 않습니까? 근데 얘는 어디다 떨어지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걸 보고 도망갈 수 있다 뭐 요런 느낌이죠 그래픽이 벌써 이만큼 좋아가지고 이게 보니까 2025년쯤에 발매 예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더 좋아지면은 좀 재미있는 RTS가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2025년 자 이렇게 제로 스페이스를 한번 봤는데 팀니퀴드에도 떴고 스타크래프트2 출신들도 많이 컨설팅에 참여를 해가지고 게임을 만들고 있는 게임 저도 여러분들과 한번 봤는데요 어 재밌게 나와서 안 그래도 오늘 하루종일 스팀으로 재밌는 RTS 없을까 여러분들이 모르는 RTS 아니면 알려졌지만 내가 모르는 RTS 있을까 찾아봤는데 진짜 없다라는 결과만 알고 오늘 방송을 킨 저로서는 요런 류의 게임들이 조금 더 한시 빨리 나와가지고 RTS의 재부응 같은 게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크랭크 후원 안하고 제로 스페이스 후원해야겠다 야 이미 이쪽은 1억 펀딩 목표였는데 5억 벌었으니까 나한테 후원해 나쁜 사람 08 5억 원 네 빨리 또